정부는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깨서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금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주현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 금리 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이 모두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자 장사, 돈잔치 비난일자 금감원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에서 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과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일TV뉴스의 심주연입니다.